안녕하세요. 윤쌤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개별디자인 상단 메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른쪽에 비어있는 이렇게 로그인을 입력하는 공간이나 서브메뉴 그리고 흐르는 공지사항, 서치폼을 입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표를 2열로 짰는데요. 로그인과 여기 보시면 조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저희의 샘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샘플 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로그인, 조인, 카트, 마이페이지, 컴퍼니를 보실 수 있고요. 밑에는 이등분이 정확히 되어 있어서 흐르는 공지사항과 그리고 검색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같은 애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한데요. 로그인과 조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원 가입을 받았을 때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얘가 로그아웃 그리고 수정이라는 의미의 모디파이로 바뀌게 되죠. 그럴 경우 롤오버처럼 왼쪽에 섰던 롤오버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메이크샵에서 로그인 폼을 디자인하는 다른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로그인과 조인 그리고 로그아웃과 모디파이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넣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그렇게 입력된 페이지의 결과값을 노출시키는 약속어를 삽입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따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디자인들은 드리버를 통해서 간단한 html 문서를 만들면 쇼핑몰을 통하지 않고도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로그인이나 조인 공지사항이 새로운 글들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입력된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메이크샵에서는 약속어라는 프로그래밍 혹은 페이지에 연동시킴으로써 저희와 같은 초보 사용자들에게도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약속어 형태의 로그인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롤링 텍스트의 경우도 흐르는 공지사항의 의미인데요. 흐르는 공지사항을 이곳에 노출시키라고 하는 공간만 일단 주면 돼요. 그리고 명령어를 바로 넣어줌으로써 제가 메이크샵 관리자 페이지에서 입력했던 특정한 그러한 공지사항이나 게시물들의 제목들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로그인 타입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어떠한 디자인을 새로 입력해 놓으면 그 결과가 여기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칸 그리고 나머지 요거 세 개는 칸을 나누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미지 웹상에 있는 이미지의 특성상 왼쪽에 여백 없이 쭉 붙습니다. 굳이 칸을 나누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밑에 있는 부분도 검색 버튼도 입력하는 창과 그리고 검색 버튼이 하나는 묶어져 있어야 제가 결과값이 노출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행 이열로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 보시면 상위에 100%라고 썼어요. 물론 제가 320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가로의 이 행에 이 표에 가로 너비를 320도 괜찮지만 정확히 이 표의 너비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냥 100% 꽉 차게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시고 하나의 칸에만 특정한 표의 너비를 지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른쪽 끝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요. 삽입에 표하셔서 이행 이열짜리 표를 만들고요. 이번엔 100%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나 320이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로그인 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거죠. 쭉 내려보시면 로그인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3개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로그인 타입 2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오래된 버전으로 디자인이 그다지 예쁘지 않을 수 있고요. 개별 디자인 로그인 폼 이것은 저희가 제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로그인 폼을 디자인을 해서 그 결과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개별 디자인 로그인 폼 1-5라는 것은요. 개별 디자인에 로그인 폼 디자인 하나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5개까지 각각 디자인을 해서 탑 페이지에는 1번 디자인이 노출되도록 하고 게시판에는 2번 디자인이 노출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로그인 디자인을 각각의 페이지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보시면 로그인 폼 관리라는 페이지로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메인 디자인에 보시면 로그인 폼 관리라고 별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 디자인 관리와 로그아웃 디자인 관리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이지만 개별 디자인 로그인 모듈 1, 2, 3, 4, 5 선택을 하셔서 각각의 것들을 따로 디자인도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일단은 다시 상단으로 오셔서 약속어를 넣어줄 건데요. 개별 디자인 로그인 폼에 해당되는 약속어를 모두 카피하셔서 예제를 보니까 링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공간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이왕이면 이것도 사실은 왼쪽 정렬이 좋기는 한데 오른쪽 정렬이 좋기는 한데 제가 너비 지정을 안 했더니 확 밀리죠. 어떠한 요소가 있는 컨텐츠가 있는 칸을 조금 더 우선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부분에다가 제가 172라는 너비를 지정을 해볼게요. 하단의 W값에다가 172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전체 표 너비 중에서 172를 뺀 나머지 값을 이곳에서 쓰게 될 것이고요. 밑에도 흐르는 게시물,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야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흐르는 최근 게시물 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하셔서 드림이버 오셔서 컨트롤 V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평 오른쪽이나 가운데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행 2열 쪽에 있는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 이미지 하셔서 탑 메뉴 중에서 3, 4, 5를 넣을 예정이에요. 3 넣으시고 바로 이어서 4를 넣으세요. 사실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삽입 이미지를 넣으셔도 무난하게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칸의 너비가 전체 이미지보다 작다면 이게 행이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반드시 이 행의 너비는 모두 이미지의 너비의 합보다는 같거나 크셔야 합니다. 카트는 카트를 클릭하면 저는 메이크샵에서 적용되는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따로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그런 템플릿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요소죠. 고객이 내가 상품을 선택을 해서 그 상품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모여 보여지는 기능이에요.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어를 쓰게 되겠죠. 보시면 장바구니라고 있습니다.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스켓을 컨트롤 C 하셔서 카트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링크 부분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두리는 0 해주세요.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저는 저희 쇼핑몰에 마이페이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밑에 갔더니 마이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어도 더불어 마이페이지네요. 제가 링크 부분에 대가로 열고 닫고 마이페이지를 넣겠습니다. 테두리는 아직은 테두리가 있죠. 넓어지니까 애가 컴퍼니가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반드시 행의 너비는 이미지 핫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컴퍼니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회사 소개로 가야 합니다. 컴퍼니를 선택하셔서 링크 부분에도 컴퍼니를 입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페이지를 개별 디자인 하셨어도 이러한 명령어는 갖게 되겠죠.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들을 수정하는 거지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요소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부분은 검색창이 되겠죠. 근데 검색창을 쭉 내려봤더니 이렇게 검색어, 입력, 검색, 버튼, 검색,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하는 것을 보시면 이것이 칸이 될 것이고요. 얘는 버튼이 되겠죠. 이 칸에다가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검색이란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뜻인데 얘가 각각 존재하면 검색 버튼이 어떤 것을 검색할지 모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검색 폼이라고 하는 이 물결무늬 안에 이 두 개의 입력과 버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제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이것을 카피해서 드림이버로 갖고 오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곳에 두시고요. 상단에 분할창, 코드창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MBSP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엔터를 막 칠게요. 저는 편의상 코드창으로 보겠습니다. 엔터를 막 쳐도 실질적으로 디자인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쳐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수정을 하실 수 있게 수정이 조금 더 용이하게 만약에 이상하다면 이것만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분할창으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이라고 하고 작은 창이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작은 창을 클릭했더니 인풋 네임 서치 사이즈 10 이라고 나와 있는 검색어 입력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선택이 되고요. 검색이라는 글씨를 선택했더니 이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앞뒤로 서치 폼과 서치 엔드 폼이라고 하는 메이크샵 약속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조금씩 안 들어요. 일단은 검색이라는 글씨가 저는 버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글씨를 지우고 하셔야 되지만 글씨를 지우고 하시면 다시 이 링크를 연결하셔야 돼요.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 그대로 검색 글씨 사이도 좋고 어디든 좋아요. 이 칸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삽입에 이미지 하셔서 탑 서치 버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색 글씨를 지우시는 거예요. 링크가 여전히 살아있죠. 이미지에 넣었기 때문에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파란색 테두리는 이 검색 버튼을 선택하시고 테두리 0번 눌러서 없애주세요. 검색어 입력을 바꿔볼게요. 너무 작아요. 그럼 마음이 안 되니까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속성 창 중에서 바꿀 수 있는 만만한 애가 여기 10인 것 같아요. 나머지 다시 오면 되니까 여기를 한 15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부분 혹은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속성 창에서 각각의 것들을 수정하시거나 조정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맞게 최적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평, 가운데 값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저장 중간에 한 번씩 하세요. 그리고 라이브뷰 한 번 볼게요. 그랬더니 서치폼, 엔드폼이 나오죠. 깨져 보여요. 이런 것들은 메이크샵 들어가면 괜찮아지니까 일단 주고 갈게요. 이제 다 했어요. 뭐가 남았냐면 있는 이미지들의 경로를 바꾸셔야 되겠죠. 이미지 경로를 바꾸실 때는 기억이 나시겠지만 웹 FTP에 있는 디렉토리 주소를 가지고 바꾸시면 좋습니다. 카피해 놓은 게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코드 창에서 수정할, 바꿀 이러한 주소 선택하시고 단축키 뭐죠? 컨트롤 F 클릭하셔서 찾기에 지금 바로 입력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바꾸기에 새롭게 나타날 바꿀 주소를 입력합니다. 모두 바꾸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박스가 뜨게 되죠. 이 상태 그대로 상단에 있는 코드 창을 열어보셔서 모두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저는요. 이 테이블 바디 안에 것만 쭉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메이크샵에 오셔서 저희가 상단 디자인하는 곳에 전체 지우시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테이블만 가져온 이유는요. 사실은 얘가 바디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외문서는 HTML이 하나뿐이 없죠. 헤드도 하나고 바디도 하나죠. 그런데 저희가 왼쪽에서 벌써 HTML, 헤드, 바디 썼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메이크샵은 두 개 이상의 HTML, 두 개 이상의 바디 태그를 없애주는 그러한 상위 태그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테이블만 가져오시는 것이 좋겠죠. 확인 눌러 볼게요. 마이샵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상담란 보세요. 저희가 아예 잘못 들어갔네요. 로그인, 회원가입은 원래 있는 소스에 것이 나오고요. 카트 마이페이지 컴퍼니 잘 들어가죠. 검색도 해보시고요. 페이스북도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메인으로도 연결되는지 보세요. 요거는 좀 수정해 볼게요. 저희가 롤링 텍스트였죠. 복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불필요한 태그들은 조금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이샵 들어가보면 잘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여백을 더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까지 상단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로그인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